멋있어 보여서 선배님 수업이 피규어 페인팅 하시니까 내 서바이너로 어떻게 해요? 강사님 알려주실거야? 존나 갈아야되요 갈고 갈고 가는거만 알려주셔서 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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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요? 갈면서 갈고 샹구메새끼야 이래 진짜 그렇게 욕나와요 됐다 레진 사포질이 아우 미쳐버리니까 이걸 해주려라? 에이 이거 괴집사 이야 집게다 집게 방패 껴야지 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조작을 어떻게 하지? 너무 몰라 나도 저도 모르겠어요 대충이네 하나만 해줘야지 이거 하나씩 나면 4개 다 하셔야죠 언제 다요? 이거 조작하는걸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돌려요? 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시간 엄청 널러래요 안 널러래요 만들어 봤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 빼봐야겠다 이거 왜 이래? 술 취했니?